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승련된 난전요원들과 검정된 장비로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체험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성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만큼 여러분들이 한정군을 장군해 주셔서 집라인과 모노레일을 체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관리자님 왜 모노레일입니까? 저희는 한국 모노레일은 계도가 한 개 있는 구간을 솔로가 하나로 저희가 산악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모노레일이고요. 잘 아시다시피 모노레일이라는 것은 산악형으로 짐을 운반하는 걸로 우선으로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저보다 사람의 승객을 운속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저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타보시니까 어떻습니까? 안 무서웠습니까? 재미있었어요? 몇 코스가 제일 괜찮았어요? 네 번째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빨라서 속도가 110km 나오는데 아닙니까 혹시? 안 무서웠어요? 괜찮았어요. 재미있었어요. 친구는 재미있었어요? 또 타고 싶어요? 너무 귀엽네요. 개봉변별로 돌려오세요! 안녕!